여러분, 우리가 질병을 생각할 때 그 질병의 결과보다는 질병의 원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. 그래야지 질병에서 회복이 돼요. 우리가 혈액을 오염을 시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액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죽여야 돼요. 그 일을 하는 것이 과일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입니다. 당뇨. 당뇨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게 혈당입니다. 혈당 조절을 해야 된다.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음식은 피하고, 어떠한 음식은 먹고, 어떻게 먹고, 먹고 나서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.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혈당은 질병의 결과이지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. 물론 우리가 당뇨에 걸렸을 때 혈당을 높이는 단음식들, 카라멜, 초콜릿, 과당을 가진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.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 염증이 심화돼서 일어나는 것이 만성염진성 시란, 즉 당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해야 될 것은 바로 과일에 있는 과당입니다. 이 과일에 있는 과당은 수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. 정제된 과당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. 어떠한 당뇨 환자분은 내가 담배를 펴도 과일은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우리가 당뇨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뇨는 우리가 생채소와 생과일을 충분히 먹어주지 못해서 우리의 혈액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혈액 때문에 간이 병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간에서 제대로 우리의 당을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분의 문제가 생길 때 인슐린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우리 체장이 병들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인슐린 저하 상태인 당뇨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생채소와 생과일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아서 걸리는 병이라면 이 병에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정답은 바로 생채소와 생과일을 많이 먹어줘야지 당뇨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 보면 우리가 철저한 혈당 관리와 혈압 관리를 통해서 급성 합병증은 많이 저하가 됐습니다. 급성 합병증은 뭐냐면 바로 케톤 산증이에요. 당뇨를 가지거나 케톤 산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케톤 산증이 뭔지 알 거예요. 우리가 이 당뇨 때문에 당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 케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면서 오는 아주 심각한 급성 합병증입니다. 이거는 혈당 관리를 잘하면 조절이 되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만성 합병증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고입니다. 혈당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만성 합병증, 즉 우리 막막부터 우리 신장, 우리 심장, 뇌졸중, 우리 신경병변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김병재 박사입니다.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.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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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.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 증상 완화는 이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.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.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세미나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혈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간이 나빠졌느냐. 우리 간이 나빠져서 왜 인슐린 저항이 왔느냐. 또 왜 우리 체장이 나빠졌느냐.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가장 큰 원인은 혈관 막힘과 혈액 오염으로 인한 혈액순환의 조화입니다. 그래서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제가 근무했던 보스톤에 있던 병원에서는 우리가 환자들을 볼 때 당뇨 환자들이 오게 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심장병과 뇌졸중을 생각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혈관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막막질환과 신장질환, 투석까지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.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생각할 때 그 질병의 결과보다는 질병의 원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. 그래야지 질병에서 회복이 돼요. 우리가 혈액을 오염을 시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액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죽여야 돼요. 그 일을 하는 것이 과일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입니다. 특히 신과일에 있는 항산화 효소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즉시 다 해결해버려요. 그래서 당뇨에서 낫기 위해서는 신과일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 또 우리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채소를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. 하지만 지금 당뇨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은 각각 다 틀립니다.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건강회복을 하려고 할 때 이 먹는 음식을 우리 장에서 얼마나 잘 소화, 흡수해서 우리의 피로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상태가 각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단편 일액적인 스케줄이나 식단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개인화된 계획과 식단으로 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건강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건강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병에서 낫는 기술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 몸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회복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당뇨, 병의 결과보다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의 포커스를 마치고 당뇨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로 꼭 가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